환영합니다. 장관님 지금 민춘공원에 가셔야죠? 예, 예. 그, 이 형수사님입니다. 네, 차량입니다. 아니, 이렇게 시간이 좁힐 때 왜 차량으로도 합니까? 헤리게를 쫓다 왔다 왔어, 지금. 지금 헤리게를 대기시키나 하는 그런 건 뭐... 진지를 볼 수 있어요? 어, 교통의 문제가 없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저번에 헤리게이도 안 하는 데서 판매하니까 지하만 가신다고 그러는데 여기를 바쁠때는 헤리게를 모아지면 다른 사람하고 가지 않습니다. 헤리게를 모아지면 쉬우지 않습니까? 안 되나요? 예, 다음에는 저는 그렇게 좀... 오늘도 충분히 이어가서 지금 준비하면 그 의원들하고 마음 편하게 질의 다정하시고 그러고 가셔도 되지 않겠나. 그러고... 그래서 의아지의 말은... 가시는 게 마음 좀 밝혀야죠? 정리는 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감사를 준비하겠습니다. 근데 왜 이렇게 또 모으시라니까... 크림픽에 가면 돼! 인터뷰가 가면 돼! 판매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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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매해!